이동평균선 거래소차 비법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를 결합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자라면 21선 아래에서 즉 20일 거래일 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결국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없는 구간에서 하락장에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확신이 들 수 있는 매매 방법 제가 천천히 오늘도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1강, 2강, 3강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하다 혹은 강의 내용을 어떻게 좀 활용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노란총 오픈 채팅방을 참여 가능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입력하시면 링크 받으실 수 있겠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김경남 소장, 김경남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참여할 수 있는 문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 관련된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본격적으로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이평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자 5일선, 21선, 61선 즉 심리적 마지노선 혹은 단기적 마지노선인 이동평균선에 대한 대략적 이야기를 3강에서 진행을 했는데 다시 이동평균선 좀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평균된 값을 매일 점으로 표시를 한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일, 1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면 1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그 위에 이렇게 캔들이 모여 있으면 자 10거래일 동안 대략 우리가 5거래일이 일주일이다라고 보면은 2주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수익구간에 들어가 있구나. 10거래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략적으로 가격평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수익구간이구나. 힘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동평균선 밑에 내가 캔들이 멈춰있다. 그렇다라면 지금 2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대략 지금은 손실구간에 들어와 있구나. 자 이 정도로의 그냥 감정도로만 익혀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도구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일,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나눠지는데 크게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단기로는 5일.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 기준선을 잡을 때는 5거래일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나는 스윙 매매를 하겠다. 나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기준 이동평균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효율적이다 설명을 드렸고 나는 중장기로 지수를 조금 보고 싶고 업황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200일도 괜찮고 한 120일선 정도로 보신다라면 한 6개월 정도의 지수평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이동평균선이 된 느낌 정도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주가 제가 이동평균선을 좀 이렇게 유학을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이동평균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크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선이다라고 표시를 하면 지금 어떤가요? 주가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플러스 수익구간에 지금 들어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했던 사람들은 수익구간이다. 즉 방향성은 매수의 힘이 계속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언제 매수할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알 수가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선이 5거레일이라면 어떤 매매가 가능하죠? 자 5일 5거레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런 구간은 뭐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 나옵니다. 즉 방향성 설정도 되고요. 내가 언제 매수할까? 내가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겠다. 기준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구간에 매매할지 애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2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더 5일 이든 터치할 때 나는 신규 매수하겠다. 이렇게 매수 다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언제 매도해야 될까? 사실 많은 분들이 매수 같은 경우는 난 지금과는 되게 좋아 보인다. 느낌이 좋다. 혹은 기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 많이 매수하시는데 언제 매도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선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나는 매매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갔다 깨지는 순간 이 구간을 이제 우리가 매도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수익으로 해서 수익청산도 깨지는 순간에 가능하겠고요. 혹은 내가 매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익이 나지 않고 밀린다라면 손절 포인트로도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2평선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1강, 2강 설명드렸던 캔들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동평균선까지 기준을 삼는다라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죠? 주식은 돈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즉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샀는데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저는 결국 이걸 알아가는 확률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래대금,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이렇게 점점 내가 플러스 알파로 정보를 들어갈수록 확률은 50%, 60%, 70%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2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순히 2평선이 올라간다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 라인을 매매 타점으로 놓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A라는 종목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넣은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숨겨진 내용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천천히 응용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뭐냐? 방향성. 지금 오거레일 이동평균선이고 급등주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새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보통 모든 테마 종목군이든 단계 매매 종목은 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가게 돼요. 방향성 어때요? 오거레일선 위에서 종목군들의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대부분의 투자 참여자들, 즉 70에서 80%가량은 지금은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매수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계속 만들어진다. 방향성은 상방이다. 방향이 하방일 때 우리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만약에 하방 이동평균선 밑에 움직인다고 하면 신규 진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상방으로 방향성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종목을 접근해 볼 때 언제 내가 그러면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바이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5일선을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런 구간에서는 하방이 2평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온다면 이렇게 2평선을 터치하는 저점 구간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급등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단기 매매로 좀 대응을 할 거지만 5월 1, 2평선이 터치하는 순간에만 들어간다. 즉 내가 이날 상한가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양복이 만들어졌는데 어설프기 6,500원, 7,000원 이런 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닷건에 시초가 6,000원이 붙었을 때 5월 1, 2동평균선과 만났을 때만 나는 신규 매매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예요? 주가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갭을 떠서 올라가면 안 보는 거죠. 굳이 내가 갭든 종목은 보지 않는 거고 5월 1, 2동평균선이 맞은 종목을 하루에 5%든 3%든 단기 수익 실현하겠다. 그런 컨셉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매수도 이동평균선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언제예요? 매도 타이밍. 이동평균선 기준을 봤을 때 지금 급등주 패턴이죠. 언제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날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닷건 5,500원 종목이 쭉 수익이 납니다. 사실 7,500원 7,000원까지 가면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매도해도 되겠지만 난 이 종목을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언제요? 이렇게 이동평균이 무너졌을 때 이 캔들이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하거나 수익 실현을 완료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갭을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내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사실 이동평균선 매매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거래량이라든가 혹은 캔들의 모습까지 결합을 한다면 이날은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즉 한 가지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결합해서 좀 보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이 평선은 기준 논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냉정하게 종목 정리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시를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주 차트 모습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1번이 뭐였죠? 방향성. 방향성 어떻습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는 오거레일 지금 이 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는 무조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방이 지금 오거레일 이 평선 밑에서 움직이는 캔들은 뭐예요? 하락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굳이 방향성이 하락 구간 즉 이동평균선 밑에서 즉 오거레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이 손실이 들어가 있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뭐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굳이 우리가 위험한 구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받으면 다치겠죠. 굳이 하락하는 모습 방향이 떨어지는 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겠고요. 두 번째 뭐예요? 언제 매수할까? 매수 타이밍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캔들을 서서히 보면 바닥에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다가 이날 양봉을 만들어줬고요. 자 이렇게 위꼬리 달아주는 양봉 만들어졌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들어왔고 나는 신규 매수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자 이럴 때 다음 캔들 때 하방에서 오거레일 이 평선이 부딪히는 이 구간 시초가에 있죠. 시초가에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올라왔다가 갭을 떴고요. 자 어때요? 오거레일 이 평선이랑 너무나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장때 은봉을 만들었는데 제가 캔들 교육 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장때 은봉이 나오면 신규 매수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가능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냥 내가 이 종목 그냥 이 평선 매매만 놓고 기준 삼겠다라고 하면 다음 날 시초가에서 역시나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 또 매수 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와준다라는 거 내가 어떤 종목을 기준 삼을 때 이 평선 기준으로 매매 타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매수 타점이 나온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매도 타점이 언제 나올까요? 올라왔다가 자 오거레일 이 평선이 완전히 깨진 이 은봉이 만들어지는 날 저는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손절 포인트로 잡을 것 같아요. 보통은 850원, 800원, 750원 이 구간에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어떤가요? 950원 내지는 900원 자리에서는 완전적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건 만약에 깨졌을 때 케이스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오거레일 이 평선은 안 깨지고 뭐 7,500원이든 2,000원이든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동 평균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고 치열하게 우리가 매매 연습이라든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준선을 가지고 대응하는 포인트를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동 평균선 강의 중에 이게 어떤 거죠? 박스권, 방향성 자체가 위아래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 평선을 가운데 놓고서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추후 강의에서는 이런 박스권 매매 방법에 관련된 내용도 강의를 좀 해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박스권이 나온 매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방향성 1번 상방인가요? 아니죠. 하방인가요? 아닙니다. 방향성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마찬가지로 굳이 저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이 너무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3개월 내지는 5개월 후에는 다음 분기 때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 매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중장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중장기로 안정적 매매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 평균선을 가운데도 움직이는 박스권 종목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빠른 종목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기회비용, 시간이 좀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즉 이동 평균선을 놓고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 패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LG화학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정색 이동 평균선이 21, 2평선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들은 오거레일로 대행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20일 정도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리고 20일 이동 평균선만 놓고 매매하더라도 사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워낙에 배터리업 정도 강하고 LG화학이 호재가 많은 편인데 움직임이 2020년도 지금 6월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쭉 설명을 드리면 주가능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21일 이동 평균선을 놓고서는 방향은 어때요? 대부분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올라가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2평선을 이렇게 눌려주는 타점 구간 이 구간이 뭐예요?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평선을 터치하고 급등합니다. 그러면 10% 수익 구간으로 내가 수익 실현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언제요? 가지고 가다가 내가 2평선이 무너졌어요. 이때 뭐예요? 셀을 하는 거죠. 매도해서 수익 실현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움직이는 이런 MR상에서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겠고요. 다시 이 종목이 뭐예요? 정고점을 돌파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2평선을 기준으로 어때요? 쭉 지나간 차트가 우상향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패턴으로 차트가 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고 확실하게 붕괴되지 않고 나서 21이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구간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신규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차트를 만들어진다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올라가죠. 우상향 움직임이 나와주면 10%든 5%든 20%든 수익 실현도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 내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에서는 그냥 이동평균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2평선 하나만 가지고 나서도 방향성, 매수 타점 구간, 손절 구간 언제 내가 수익 실현할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2평선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런 대형주 혹은 지수 같은 경우는 21이 이동평균선을 놓고 대응하시면 훨씬 좀 편리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차트 이름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자, 2020년도부터 해서 대략 한 1년 동안 그리고 올해 3월까지의 차트 흐름인데 차트를 쭉 보면 방향성은 어떤가요? 21이 이동평균선을 놓고 움직이는 흐름을 조금 보니까는 방향성 자체가 깔끔하게 우리가 나와주지는 않는 거죠. 그죠? 지금 보면 5월달, 6월달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에서는 이렇게 또 반등세가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움직임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지루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방향성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21거래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화향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방향성 자체가 21거래선 이동평균선 밑에서 움직인다면 이런 거에서는 신규 진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20일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9월달, 10월달은 수익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손실구환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하락으로 내려가지고 있고 그 2평선 밑에서 캔들이 움직일 때는 가능하면 매매하지 않겠다. 심리적으로 워낙에 안전구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작년에 9월, 10월달, 11월달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종목이 떨어진다.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제가 조금 있다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얘기도 하면서 2평선 움직임까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방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면 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관에서는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을 조금 보시라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삼성 SDI의 차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3월까지 주가 흐름인데 차트만 딱 놓고 이동평균선이랑 캔들밖에 없지만 내용이 어떤가요? 주가가 방향성 자체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매매든 단기매매든 접근해서 수익을 가져올 만한 굉장히 좋은 차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루하게 움직였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 나옵니까? 11월, 12월달에 정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나 이동평균선을 매매기점으로 노크 대응을 해본다면 11월달 이렇게 딱 터치해줬을 때 11월달 고점 만들어놔서 1차 눌림을 주고 접근했을 때 신규로 매수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눌림 주고 나서는 지금 1월달에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고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 종목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20일 이동평균선 터치할 때 한 55만원 정도 구간에 삼성 SDI를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단번에 지금 이렇게 대응주가 대략 80만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40% 정도 수익이 지금 나은 구간인데 사실 대응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3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수익을 그냥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고점 매매에도 괜찮은데, 매도에도 괜찮은데 나는 이 종목을 100만원, 200만원까지 보겠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붕괴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보면 2월달 말부터는 대량의 음봉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붕괴되지 않으면 나는 쭉 끌고 가겠지만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캔들이 무너지거나 붕괴되는 모습을 나오면 그냥 안전하게 한 75만원, 70만원, 6만원 선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져갔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100%까지도 내가 보유할 수 있겠지만 수익을 만약에 깨진다면 대략 55만원쯤 매수해서 75만원쯤 한 뭐 예를 들어 50% 정도 수익률로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2평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점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용지 매매할 때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이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차트의 모습 보면 카카오의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도 룸이 나쁘지 않죠. 우상행하면서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흐름만 놓고 보자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1일 2평을 기준으로써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이 구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2평선이 깨졌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21일 2평선을 기점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최근에 나온 대용지들의 흐름이 21일 2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은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21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한 매매 방법이 효율적이다.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가요? 지루하게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 2020년도는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떤가요? 주가가 다시 한 번 정보 좀 돌파되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신고가 갱신하고 났을 때 어떤가요? 21일 2평선을 깨는 패턴이 나와주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대용주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의 거래 2평선을 깨지 않고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매출도 좋고 언택트 관련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 타점을 이 구간, 21일 2평선 터치하는 구간에서 내가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평선을 통해서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 매도예요? 수익이 나서 내 목표가가 10% 수익이다. 정리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이 종목 100%까지 끌고 가고 싶다. 나는 카카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카카오를 내가 사용하는 한 이 종목이 나는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평선 기준으로 그냥 쭉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2평선을 통한 매매 방법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예시를 이번에 기아차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닷건에서는 방향성은 어때요?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특히나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 관련된 모멘텀도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1월 달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전에도 20일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죠? 이렇게 한 번 정도 깨지는 패턴도 보여주지만 대부분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눌렸다 올라가고 눌렸다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는 전기차 모멘텀, 애플 모멘텀 나오면서 6만 5천원짜리 종목이 10만원까지 대용주가 바로 거의 100% 수익을 기록하면서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50% 이상 나온다라면 수익 실현도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21일 이동평이 깨지는 순간 캔들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2평선을 통한 매매 방법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2평선에 대한 단순한 내용을 아시는 게 아니라 2평선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2평선을 활용한 매매 타이밍, 매매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고요. 주가 흠을 딱 보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차트랑 이 차트랑 좀 비교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우상의 패턴도 아니고요. 검정색 22일 2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서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흐름도 어때요? 22일 2평선 기점으로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22일 2평선을 깨는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지금은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만약에 삼성 SDI를 주가를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스윙 매매를 하겠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캔들이 다시 올라와서 21일 2평선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저는 신규 진입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분할로 1년, 2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매매하겠다고 하면 21일 2동 평균선 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차트는 접근이 구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면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업종 대표 종목군들, 특히나 많은 업종군들의 이런 큰 흐름을 조금 보시라고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흐름을 조금 보면 하방에서 21일 2평선 기점으로 주가가 어때요? 박스권으로 위아래 좀 지저분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21일 2평선으로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는 우상향 흐름이 아니고 멈춰있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그 구간이 언제예요? 12월 달에 정고점을 돌파돼서 쭉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밀리는 구간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21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멈춰있다가 일자로에 쭉 받았고 멈춰있다가 45도 각도로 우상향 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런 각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21일 살짝 이탈되는 패턴 보이지만 다시 한 번 재차 상승하기 때문에 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매매로 접근하기는 되게 용이하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21거래선에 눌려주는 터치하는 관에서는 신규 매수 타이밍으로도 가져가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동평균선을 한 개만 놓고 제가 그동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거레일 혹은 20일 혹은 60일 정도 2평선을 너무 여러 가지 놓고 보시면은 처음 접근할 때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2평선만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응용 단계로 나가서 이동평균선을 한 3개 정도로 놓고 한 번 대응하는 포인트를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2평선 정비열이라고 하는데 정비열이 어려울 게 없어요. 단기동평균선이 얼마예요? 한 오거레일 중기동평균선 한 20일 정도 그리고 장기는 60일이든 120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2평선 놓고 봤을 때 어떤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캔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예쁘게 5일, 20일, 120일이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거를 2평선의 정비열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캔들이 장기이동평균선이 정비열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면 오거레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이 평균치보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오거레일 동안 매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이에요. 자 21일 거래선보다 이동평균선보다 캔들이 위에 솜지기고 있으면 마찬가지죠. 한 2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2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1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12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재는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전부 다 해피한 상황인 거죠.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평 정비열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수익을 날 수 있겠고요. 이 종목 자체가 재료도 괜찮고 재무도 괜찮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은 2평선의 역배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딱 이 패턴 정비열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121선 61선 51선 자 2평선 자체가 전부 다 거꾸로 돼서 내려가는 패턴이죠. 그리고 캔들도 계속 은봉을 만들면서 밀고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자 최근 5거래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 전부 다 손실 구간이에요. 손실 구간인 사람들의 심리 어떤가요? 언제 팔까?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놔야 될까? 은봉 같은 경우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기 때문에 점점 가파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6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도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매매했던 120일 선 같은 경우도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역배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주가를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정배열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검정색이 5거래일이고요. 20일 선, 60일 선, 120일 선 제가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 자 지금 차트 흐름이 어때요? 1월까지 흐름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정배열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가가 지금 9만 원대 멈춰 있는데 9만 원대 이렇게 멈춰 있는 거는 5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20일 한 달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120일 선, 6개월 동안은 매매했던 120일 선, 60일 선 전부 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매했던 사람들은 지금 계좌가 플러스로 나와 있는 상황 모두가 회피하고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하단 구간에서는 지금 이 평선이 정배열, 역배열로 놓고 보면 정배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애매하죠. 꼬여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건에서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이 평선이 뚜렷하게 정배열이 나와 있는 차트가 가장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효율적이다.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을 한번 이 평선의 배열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트도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갖고 나왔는데 지나간 코스피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의 흐름을 조금 보고 싶어요. 지금 20일 빨간색 선보다 주가 캔들이 아래에 있죠. 특히나 3월 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힘이 굉장히 없는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1산만 기점으로 놓고 보자라면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21 거래선 밑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20일 동안 매매하신 분들 신규 진입하신 분들 계좌가 어때요? 전부 다 마이너스 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선을 기점으로 아 2평선이 지금 캔들이 21 2평선 밑에 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니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심리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내가 신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은봉을 만들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패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제가 응용을 해 설명드리면 21 2평선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은봉이 나와줬을 때는 대형주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21 2평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작년 12월달이나 11월달 같은 패턴에서는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 대형주 장세가 만들어짐이 나와주고 있는데 21 2평선 기점으로 캔들을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테마 종목군들이 훨씬 더 기승을 부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요. 2평선을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 흐름이라던가 방향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은 2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손실구간이다. 즉 최근에 주식을 신규 매수했던 분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중장기 종목을 접근하겠다. 단타 같은 경우는 이외로 좀 두고요. 중장기로 내가 2, 3개월 정도 컨셉으로 스윙 접근하겠다고 하면 21 2평선 지수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2평선의 응용 포인트 중에 하나인 우리가 골든크로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빨간색은 단기 2평선 제가 20일 정도라고 놓고 볼게요. 그리고 장기 2평선 같은 경우는 제가 60일 정도로 제가 놓고 설명을 드리면 어떤가요? 종목이 60일 2평선 자체는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는데 20일 2평선이 60일 2평선을 뚫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주가가 최근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즉 이렇게 골든크로스 중장기동 평균선으로 상행 돌파해서 올라간 현상이 만들어지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나는 A라는 종목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주가가 역배열이에요. 지금 21선, 61선 밑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만들면서 2평선 돌파의 패턴 나오니까 나는 지금 관해서는 신규 매수로 접근해야겠다. 역시나 골든크로스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방향성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이제는 주가가 무언가 시작하는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구나.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도 그렇고요. 주식을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을 세울 때 정배율 차트만 들어가겠다. 골든크로스가 확인이 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매매에 자신만의 기준을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든크로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종목 흐름을 조금 보면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역시나 골든크로스가 바닷권 하방에서 한번 나왔고 지금 데드크로스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들어볼 거고요. 다음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면 21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61이 검정색 차트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2평선 흐름이고요.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면 LG 화학의 차트 흐름인데 자 골든크로스가 언제 만들어지나요? 그동안은 박스권에 좀 지루하게 2020년 3월달에 움직임 나와주다가 확실한 골든크로스가 5월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바닷권에서 골든크로스가 5월달에 만들어졌는데 자 그리고 나서는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가져가도 되겠지만 이게 어때요? 정확하게 돌파해서 올라와서 나는 21선 터치할 때 접근하겠다.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으니까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원칙 하나 골든크로스를 확인하고 접근하겠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가가 21선을 터치했을 때 접근하겠다고 하면 자 이런 건에서는 신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주가가 골든크로스로 해서 단기입형이 장기입형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내 매매 원칙인 대형주이기 때문에 21이평선을 터치하는 관에서 내가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바로 이 구간에 접근이 되겠죠? 대략 한 55만원 선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아니한다랄까 수익이 나옵니다. 75만원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 50% 정도 수익으로 수익 청사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21이평선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도 가능할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지만 우리가 결합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나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 즉 70%든 80%든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놨던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할수록 확신과 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트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의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현대차 골든크로스가 언제 발견이 됐나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 5월달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단기 21이평선이 60이평선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매매 원칙 중에 하나를 나는 골든크로스가 되는 종목 접근하겠다. 역시나 5월달에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지지부진하게 나왔다가 7월달에 본격적으로 고점 돌파를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는 21선 이동평균선 터치할 때 한번 신규 매수해봐야겠지? 이런 원칙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올라왔다가 멈춰가는 이런 구간에서 작년 9월달인 17만원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사이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닷건 지루였던 골든크로스 1번 원칙을 지켰고 그리고 나서 나는 21선 터치하는 거를 매수하겠다고 하면 9월달에 신규 매수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 포인트가 정확하게 21선 깨지거나 혹은 16만원을 손절로 났다고 하면 그냥 보유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거. 이 평선을 놓고도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목이 보면 삼성전자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5월달에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어때요? 이동평균선을 21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과는 어떤가요? 골든크로스로 만들어져서 이 평 정비열이 깨지는 모습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22 평선 지금 확실하게 터치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눌림이 나와줬고 21 이동평 근처까지 오면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도 저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터치 않았지만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돈다라면 바로 급등했을 때 매도 가능하겠고요. 매도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했다라면 이 평선이 붕괴되는 이런 구간대 1월 달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 이 평선 밑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 접근하기에는 좋은 차트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평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SK 하이닉스의 차트 흐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선이 위아래로 많이 꼬이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다가 본격적인 골든크로스가 9월 달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깔끔하게 고점 돌파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이때 나오죠. 12월 달에 21선을 정확하게 터치해주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신규 매수가 들어가도 되겠죠. 매수가 들어갔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약수익권 실현도 가능하고 혹은 이렇게 이 평선이 깨지는 구간에 약수익권으로 수익을 정리하고 넣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즉 이동평균선이랑 골든크로스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신규로 매수해서 매도하는 매도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깨고 내려갔을 때 힘이라는데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이 좀 나아주겠죠. 대량 엠봉을 만들면서 쭉쭉 밀고 내려갈 때 이럴 때 데드크로스가 만들면서 밀리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손절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설명을 드리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가요? 지금 이때 정도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이유는 이때부터는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빠질 수가 힘이 빠진다.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매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오히려 접근하지 않고 관망 혹은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은 지수가 어때요? 바닷고는 쭉 밀리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차트 흐름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덱 선물 임버스 차트 흐름인데 차트만 놓고 보자라면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발견이 되죠. 5월 달 정도에 데드크로스가 발견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데드크로스가 발견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바닷건으로 쭉 밀고 내려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20일 이평선에서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2주 동안 매매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손실에 들어가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은 돈의 흐름인데 돈의 흐름이 계속 유입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나도 빨리 팔고 싶고 너도 빨리 팔고 싶고 이렇게 하락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21일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신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실전 차트를 좀 보셔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반복을 해서 응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종목인데 지금 제가 캔들의 이름을 조금 보면은 응용법까지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 이평선이랑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쭉 차트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름을 나와주고 있다가 어때요? 3월달에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죠. 제가 거래량 설명 들었을 때 어떤 얘기 드렸냐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나오고 시작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밀렸다가 재차 오거레이를 기점으로 해서 2차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지는 거죠. 즉 지금 보면 거래량 골든크로스 2평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응용하고 결합해서 차트를 보시거나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이름을 다시 보면서 응용 타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종목이 장대양봉 지금 오늘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죠? 바로 올라갔는데 박스권 지루하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반복을 하면서 지루하게 멈춰 있었는데 장대양봉 나오기 전까지 흐름 자체가 어때요? 우선 2평선 자체는 정배열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길게 봤을 때 차트가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래도 올라와서 멈춰있는 차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임상 관련된 이슈가 통과됐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차트는 오늘 100억이든 1000억이든 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한 2300원 정도에 매수해서 지루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이슈가 나와서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내가 매도하고 나와야 될까? 아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거니까 버텨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다음 날에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냐 재료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에서 500억이든 거래대금 1000억이든 돈이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다음 날까지 차트를 쭉쭉 이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어떤가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내가 한 2,300원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다음 날에 갭으로 한 20%가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빠지지 않고 30%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번 정도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내가 2,500원점에 보유하고 있다. 수익률이 50%든 60% 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챙겨오는 게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다시 한 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캔들이 어때요? 갭 상승한 이후에 종가고가 마무리를 했죠. 항상 제가 캔들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게 종가고가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종목은 다음 날에 더 갈 수 있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도 동반이 거의 지금 되지가 않죠. 즉 누구든 매매를 하고 싶지만 상한가가 장 초반에 들어가서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바닷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바닷건에서 없는 이유는 상한가로 들어가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멈췄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거구나 볼 수가 있겠고요. 절반 정도를 내가 3,900원 정도에 매도가 됐는데 다음 날에 이 종목이 30%로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점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조정 없이 그냥 갭만 들면서 시초가를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요. 은봉을 만들면서 뺐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가면서 밑고리를 달아주는 상한가의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보통 이렇게 상한가 3번 정도가 들어가면 저는 가능하면 전략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종가고가로 상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다음 날에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종가고가로 끝나는 종목은 재료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3%든 10%든 다시 한 번 갭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을 하면 바닷건에서 정비어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못 들어갔어요. A라는 친구는 나보고 이 종목 사라고 사라고 추천했는데 친구는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나는 사지를 못했고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속이 탑니다. 나도 매수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때요? 들어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5거래일 이동평균선 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급등주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3거래일도 가능하겠죠. 5거래일이나 3거래일을 놓고 대응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 흐름을 조금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역시나 다음 날에 초가가 보면 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종가 부근에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은봉인데 은봉인데 거래량을 동반한 은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닥에 떠 매수했던 사람들이 슬슬 이제는 수익 실현하면서 돈이 탈출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캔들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의 심리라던가 돈의 흐름까지 놓고 유출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역시나 신규 매수는 지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평균을 통한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멈춰있는 차트는 더 이상은 접근하지 않는 게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다시 한 번 장대 은봉이 만들어지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멈추면서 은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다 탈출하고 돈이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2평선 기준 놓고 보면은 만났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온 건데 상한가가 세 번 들어갔고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굳이 저는 바로 매매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기다리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이름을 쭉쭉 제가 놓고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간 이후에 5거래리 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는데 자 캔들이랑 이렇게 2평선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이 종목은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익 실현한 흐름 만들어지고 있지만 돈이 그렇게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한 번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유출을 해보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을 추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전부 다 결합을 해서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고 쭉쭉 제가 캔들을 조금 모습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나서 어때요? 멈춰 있다가 2차 상승이 다시 한 번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로 이렇게 반등세가 나온 흐름인데 이렇게 은봉이 나와주는 거라서 접근할 필요가 없겠고요. 오히려 접근한다라면 이런 양봉이 만들면서 오히려 2평선을 터치한 건에서는 신규로 접근하는 전략도 역시나 가능하다.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결합하는 방법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단순히 오늘 강의만 놓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1강에 설명드렸던 캔들의 흐름들 그리고 2강에 설명드렸던 거래량 거기 플러스 알파로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까지 놓고 보자라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식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추후에도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또 그런 내용까지 결합을 한다라면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정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을 다음 주에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강의 들으시다가 대응 포인트라던가 응용 방법이 궁금하다 강의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클릭해서 QR코드 사진 찍으시면 링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겠고요. 샵 3772번 김경남 소장 김경남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동평기선까지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